김기현 원내대표가 이제 2월 11일 날 타임라인을 쭉 이렇게 기록을 남겨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김영철 장군님이 공안추 공명성 안심투표위원회 국민의힘 산하조직인 거기에 관해서 파이낸스 투데이에 인터뷰하신 내용을 가지고 제가 시간을 그게 2월 10일이었구나. 네. 2월 11일 날 페이스북에 김기현 원내대표가 사전투표를 독려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거의 같은 시점에 권영세 선대위 선거대책본부장이 이제 사전투표를 독려했고 그런데 지금 이제 말씀하시면 2월 11일 날 공안추가 개최가 됐고 그다음에 2월 13일 주말에 여러 번 정도의 그런 외부 공안추변들이 만나셨고 2월 14일 오전 9시하고 밤 9시에 두 차례 김기현 원내대표를 만나서 이제 설득 작업이 들어가시는데 상당히 김기현 원내대표가 설득을 당할 정도 되면 그날 토의 시간이 참석자는 어떤 분들이고 토의 시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만나신 게 네. 참석자는 이제 석동현 변호사 그리고 백영렬 교수 저 이미연 교수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네 분이 한 분만 김태교 부장판사님만 빠지셨구나. 지방에 계셨으니까 오전에는 들어오셨고요. 차시험 가셨고. 네. 저녁때는 이제 못 들어오셨죠. 변호사니까 뭐 이렇게 일 때문에 아마 이렇게 다녀야 되니까. 자 그랬습니다. 만나가지고 2시간 넘게 김기현 원내대표가 경론을 벌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 바쁜 사람이 2시간 이상이나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이제 qr코드부터 그다음에 서전투표관리관의 도장 문제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qr코드는 워낙 좀 전문적인 거고 생소한 거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쳤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소상히 들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장 문제는 정말 이제 실망스러운 것이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돼서 나온다는 걸 모르고 계셨어요. 가만히 계시죠. 이건 보통의 심각한 문제가 아니네요.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사전투표조장이 사전투표용지에 이미지로 인쇄되어서 나와가지고 그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든 일괄 도장을 찍어서 그게 제공되는 걸 모르셨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도장이 찍혀서 나오는 걸 몰라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도장이 찍혀서 나오는 것도 몰랐고 그 도장이 개인 도장을 써야 된다는 조항도 몰랐고 그러니까 모르니까 모르니까 부정선거 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대단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바쁘죠. 많이 바쁘신데 제가 세상 삶에 참 개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세상에는 경중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일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공부들을 안 하냐 이야기예요. 부정선거를 가지고 2년 정도 문제가 터졌는데 주말에 한 하루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관련 자료를 서치를 하게 되면 본인 나름대로 확고한 관점을 가질 건데 김기현 원내대표가 투표관리관 도장이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되어가지고 나와서 그 투표용지가 투표인에게 교부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이네요. 네. 아주 저도 충격적이었습니다. 하 참 그러니까 얼마 전에 노재봉 전 총리께서 북한의 핵을 그렇게 쏘고 핵을 그냥 그렇게 준비하는데도 불구하고 국회 차원의 성명산장이 나온 적이 없다고 하거든요. 자기가 유일하게 국회의원들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성명산화를 발표했고 자기가 국회의원으로 재임하는 동안에 북한 관련된 외부 기고나 이런 것을 영어나 이런 것을 읽었던 국회의원이 없었던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전번에 미국의 선거 문제가 다뤄질 때 보니까 그 사람들은 계속 선거 문제에 대해서 당론이 있지만 자기 견해를 계속 페이스북이나 통해서 발표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유식함을 잘못된 유식함이지만 자랑하기 위해서 그냥 페이스북에 난 그렇게 길게 그냥 문제없다고 쓴 사람 처음 봤는데 어떻든 간에 자기 견해를 발표하는데 실상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네요. 그러니까 그냥 주위의 풍문이나 그런 이준석이나 하태경처럼 말빨리신 친구들이 그냥 제압을 하게 되면 그냥 딱 하이잭킹 당론 자체가 하이잭킹 그냥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 얘기를 듣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이제 사전투표와 우편투표는 먼저 개암할 수 있다는 조항을 알려주니까 그 세 가지 조항을 묶어서 그러면 중앙선관위에 요청을 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아마 문상부 전 상임위원이 이렇게 공식은 아니고요. 아마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전달을 한 것 같고요. 그러고 나니까 그게 답신이 온 게 거의 이제 주말쯤 목요일 금요일경이 됐습니다. 가만히 계시보시죠. 2월 그게 17일이나 18일 정도 답신이 온 거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알게 된 건 18일이었는데 선관위 입장은 1번 2번 즉 qr코드와 도장 문제는 바꿀 수 없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바꿀 수 없다. 3번 사전투표하면 먼저 개암하고 우편투표하면 따로 라인을 만들어서 계속 개암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김기현 원내대표에게 보고를 하니까 금요일 저녁에 김기현 원내대표가 2번 항목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 문제는 결코 양보할 수 없다. 주말을 통해서 자료를 작성해서 위헌소송 그리고 행정소송 그리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월요일 날 바로 주말 지나고 21일 월요일 오후 1시 반에 기자회견을 당신이 갖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드디어 이제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나. 이 정도면 대선 이기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말 토요일 일요일을 다 나와서 같이 작업을 했는데 어떤 분들이 나오셨습니까? 네. 그거 말씀드리라 그럽니다. 토장을 작성해 주신 분이 누구냐면요. 지금 석병인 변호사는 정신이 없어 가지고 그거 작성할 시간이 없고요. 네. 이미연 교수님이 보니까 이미연 교수님 남편분도 이제 같이 서울복대에 나오신 변호사는 아 판사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현직 변호사시고. 네. 현직 변호사 하시고요. 그럼 이미연 연세대 로스쿨 교수님은 판사 출신입니까? 검사 출신입니까? 아니요. 변호사 출신입니다. 처음부터. 아. 처음부터 변호사 출신이구나. 네. 그리고 미국에서 그러니까 대학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증이 있고요. 네. 법대를 나오셔서 법대 교수를 하시는 분입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다 윤석열 후보 대학 동기들이신데. 1960년생 전후겠네요. 네. 세 분이 더 와서 모두 다섯 분이 같이 작업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선거 소송 이제 넣은 분들이 그 다섯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소장을 다 작성을 했는데 제가 이제 어제 오늘 방송을 여러 차례 다루었거든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게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라고 제가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게 투표관리관 도장을 본인이 개인 도장을 찍는 것을 반드시 관철시켜야겠다고 결정을 하고 그것을 문상부시를 통해 가지고 선관위 측에 제안을 했다마는 선관위 측이 QR코드는 양보할 수가 없고 개인 도장 사용하는 건 양보할 수 없는데 하나는 양보하겠다. 사전투표하면 먼저 까는 것은 양보하겠다. 이 두 가지를 거절한 것이 거부한 것이 아마 훗날 한국의 한국대한민국호라는 그 호의 방향을 한 번 정도 결정적으로 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친 사건으로 분명히 기록이 될 거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개인적으로도 기록을 남겨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오늘 방송을 두 차례 나눠서 했고 지금 이제 김영철 장군님을 모셔 가지고 그 부분 분명히 김기현 원내대표는 2월 18일 금요일 날 저녁 1월 12일 날 2월 12일이죠 토요일 날 저녁에 13일입니까 1호일입니까 19일 맞습니다. 19일 맞습니다. 19일. 2월 19일. 토요일. 네. 토요일 날 이제 지시를 하고 지시를 하고 18일 날 선관위 통보를 받고 19일 날 김기현 원내대표가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석동현 변호사의 동기들 세 분하고 임현 변호사하고 교수님하고 이렇게 모이셔서 작업을 해서 소장을 작성하고 2월 21일 날 월요일 날 1시 30분에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행정소송 이런 소송들 다 진행하겠다. 이런 게 이제 그러면 그게 19일 날 하고 21일 날 하겠다면 그러면 대개 1호일 그 사이에 선대위 측하고 갈등이 있었고 선대위가 결국 승리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정된 사실이나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면서 갖게 되는 판단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좀 말씀하시죠. 어떤 일이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추측입니다. 네. 그 18일 날 저녁 금요일 날 저녁에 이제 김기현 대표가 그런 결정을 내리셨고요. 19일 토요일 날 이제 석동현 변호사가 전체 16명 있는 카톡방을 만들어서 개설을 해서 그 사항을 공지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일 일요일부터 조금씩 태도가 바뀌기 시작하더니 21일 오전 일찍 아주 일찍입니다. 한 8시경에 소송과 기자회견을 보류하겠다.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가 확인된 바는 없지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김기현 원내대표 그런 입장을 가지고 권영채 선거대책본부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선거대책본부장 그 주변에 사람들도 많겠죠. 또 문상부시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자 그러면 선관위와 관계가 꺾으러워질 거고 대선에서 우리가 또 패배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하면 상대방 역공장이 될 테니까 그러니까 그냥 하지 맙시다. 이렇게 결정이 됐겠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뭐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김기현 원내대표가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뭔가 움직이려고 했는데 결국은 윤석열 후보의 주변에 있는 선대위의 핵심 수뇌부들이 그것을 이제 결국은 진압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한 분석이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김영철 장군님도 이제 최고까지 올라가 보셨으니까 중장이면 별이 몇 개입니까 네. 세 개죠. 별이 세 개. 네. 참. 그러면 최고분까지 올라가셨을 테니까 소위 권력의 수뇌부가 의사결정을 내릴 때 주변 사람들이 다 그런 걸 경험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자기 페이스로 의사결정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어떻게 어떤 일이 난 것 같습니까 아마 후보까지는 보고가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안 됐을 겁니다. 나는 그렇게 보죠. 네. 권영세 본부장과 그쪽 선대본부의 의견이 크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씨는 손을 안 댔을 것 같아요. 윤석열 씨는 손을 안 대고 지금 사전투표를 독려하면 저는 항상 주장하지만 윤석열 후보에게 수백만 표가 쏟아져 나올 것이다. 그래 감동해가 사람들이 그냥 막 후원금도 답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종류의 윤석열 씨가 그런 판단을 지금 못 내리는 것 같고 윤석열 후보한테 이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어야 된다는 부분이 보고는 안 됐을 것 같고 결국은 핵심은 권영세 씨를 중심으로 한 이준석이나 이런 선대위 측에는 양보할 수 없는 일이니까 양보할 수 없는 일이니까 결국은 진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사건을 보면서 4.15 총선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당내 분위기를 거의 하태경과 이준석이 다 진압을 한 것 같아요. 꼭 같은 상황이 이번에도 이렇게 단일화를 무산시키는 거나 깽판 치는 거나 이런 것도 보면 다 이준석이 작품이니까 이게 이번에 그렇게 해서 진압이 됐구나.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한국이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고 정상국가로 올라갈 수 있는 일종의 무혈 쿠데타가 실패해버린 거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쿠데타가 실패한 거죠 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냥 3구 대선이 흘러가서 결국 정해진 결론대로 그렇게 흘러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그럼